삼수자의 롤 롤 컨테스트 시간이 될 것이다 옆에서 내가 서포터를 똑같이 서포터를 한다고 하는데 중계를 해줄 것이다 처음에 왔을 때 히오스 중계를 했던 거 초심을 잃지 않고 롤 훈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롤 로그인을 할 것이다 롤 은 사 롤 ashi 롤 롤 롤 롤 롤 로그아웃 음, 그게 맞을 것이다 롤로 이제 그걸 바꿔야될 것이다 마꾸올 것이다 마꾸올 것이다 노그램 다시는 않을 것이다 노그램 블리츠가 필요할 것이다 블리츠? 그쵸 블리츠 써요? 브론즈 실버니까요 주케, 주케 뭔데요? 주케? 파이크 파이크? 네 파이크로 일승할 때까지 할 것이다 흠 일승할 때까지 할 것이다 낡은 피자 앞 가게일 것이다 흠 흠 블리츠가 어디가 있나? 없어도 없어도 없 있다는 것 흠 흠 흠 흠 흠 요거를 닫아야될 것이다 아, 요거를 닫아야될 것이다 펴달라는 것이다 흐흠 쫓아냈다는 것이다 자 하라는 것이다 디오 돌리고 싶으면 디오 하라는 것이다 사람 탑이라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흠 운 운딜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금연구일차는 내가 이거를 옮겨보도록 할 것이다 어? 어? 뭐? 가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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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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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양쪽이다 하라는 것이다 흠 흠 흠 흠 투표를 받아야될 것이다 흠 흠 흠 텟 흠 흠 쓰라는 것이다 난 이거 이거 다른 컴퓨터 할 것이다 흠 흠 흠 5 흠 흠 . . . . . . . . . 무섭다는 것 왜 무섭다는 것이냐 왜 무섭다는 것이냐 지금 두어 돌렸다는 것이냐 혼자 한다는 것이다 . . . . . . . . . 화장실을 좀 다녀올 것이다 . . . . 알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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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블리츠가 안 켜졌다는 거 블리츠가 안 켜졌다는 거 블리츠가 안 켜졌다는 거 일을 안 하는데 블리츠가 안 켜졌다는 거 블리츠가 안 켜졌다는 거 블리츠가 안 켜진 블리츠가 안 켜졌다는 거 대망 시작했다는 것이다 꼬뚜키 할 것이다 바이크를 골랐다는 것이다 잘하라는 것이다 스노우볼링을 일으켜야 될 것이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잘하라는 것이다 바이크라는 것이다 퍼플팀이라는 것이다 모르는 앵무새라는 것이다 미스포츈하고 같이 보띠오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차단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귓말을 막으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죠 화면 모른다는 것이다 게임 모른다는 것이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바이크 주캐가 파이크입니까? 바이크와 세나 세나와 파이크라는 것이다 헤엄치는 헤엄치는 캐릭터만 한다는 것이다 꼬물꼬물 헤엄치는 캐릭터만 한다는 것이다 흠 자 quieren 잭같은 캐릭터만 한다는 것이다 잠베 미스포츈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미스포츈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리씨 왜 안해주냐고 원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볼베가 자기가 사는 동굴로 데려가고 있을 것이다 피는 풀어야 된다는 것 입은 막아야 된다는 것 럭스가 뺏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찍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계속 쳐 터진다는 것이다 불로 뺏었다는 것이다 개 극혐이라는 것이다 2렙이라는 것이다 징크스 2렙이라는 것이다 계속 옆에 있다가 개 처맞는다는 것이다 맞고 또 맞는다는 것이다 땡겨 버린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니언일 것이라는 것이다 더 맞는다는 것이다 맞고 또 맞고라는 것이다 계속 맞는 선호 럭 계속 맞고 또 맞고 안 맞고 계속 맞고 또 맞고 이렇게 얼쩡거렸다가 맞을 수가 있을 것이다 블루를 뺏겼다는 것이다 블루를 뺏겨가지고 하필이면 럭스가 가져가가지고 이걸 먹는다는 것이다 무한 스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항복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항복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항복에 동의... 아, 한 명이 나갔다는 것이다 두 명이 나갔다는 것이다 적이 항복을 했다는 것이다 이겼다는 것이다 개구리라는 것이다 이러면 점수 올라간다는 것이다 안 올라간다는 것이다 점수 올라가지 않나? 이긴 사람은 올라갈 텐데 이긴 팀은? 진 팀은 안 떨어지고 승 아, 똑같네 통점이라는 것이다 이래 새글 뭐야 식인 앵무새 아는 사람인데? 식인 앵무새 아는 사람일 것이다 모르는 앵무새라는 것이다 그럼 차단하라는 것이다 강퇴라는 것이다 삭제하라는 것이다 차단한다는 것이다 의학하는 의학생 나 왜 알고 있지? 누구지? 어떻게 알아요? 만났을 수도 있지 의학하는 의학생 어디서 봤지 내가? 의학생의 할아버지 아, 이거는 정산 다시니까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이 정옵니다 상훈이 정옵니다 이게 맞다는 것이다 세세한 건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좋겠다 다시 투표를 걸 것이다 5분을 준다는 것이다 돌발 상황도 모르고 고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세세한 것은 안 써져 있는 건 내가 고른다는 것이다 자 이번에도 파이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 보니까 절대 못 이긴다는 것이다 지금 채팅창에 하는 거 보니까 절대 못 이긴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삼수자 실력을 잘 알았다는 것이다 조졌다는 것이다 못 이길 것 같다는 뜻이다 개짓거리를 한 미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비웃음 환호성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오징어가 말이 많다는 것이다 오징어가 말이 많다는 것이다 무섭다는 것이다 무섭다는 것이다 올뮤트라는 것이다 배당이 세 배라는 것이다 럭스 스스 아니 파이크 다시 한 번 파이크 어 스킨 다 있네 다른 스킨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스킨 여기 한번 넘겨봐요 이거 그 다음 이거 다음 다 비슷하게 생겼네 얘는 없다는 것 파이크 그 뛰어드는 것도 방패로 막을 수 있는데 거짓말 그 궁극기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향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뒤에서 찍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칼날비가 맞다 아 원래 칼날비가 맞다는 것이다 매운.. 매운데? 내 혈관에는 소금물이 흐른다 어어! 어어! 판테온 어떡함 판테온.. 판테온은 약해요? 두렵죠 두려워요? 네 아.. 판테온은 타겟 스킬인데 어.. 두부야 파이크는 논타겟이죠? 그 집공 쌓아가지고 딱 가가지고 어? 박아버리면은 사망한다는 것이다 시끄럽다는 것이다 거리 유지가 생명이라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마스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의 겹눈이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달복달 어어어어 당했다는 것 개위험한데 이거? 와우 갑자기 빛이 난다는 것이다 카쿠 파이크 공격력이 좋다는 것이다 개팬다는 것이다 아오 마스터이 미친 마스터이라는 것이다 같이 따라가라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스킬을 찍는다는 것이다 흐엉 판테온 집공 다 채워가지고 온 판테온 굉장히 무섭죠 스킬을 아직 모른다는 것 스킬 보통 W죠 W 그냥 박아버리죠 아닐 수도 있죠 보통은 W죠 2렙 찍었는데 아직도 여유만만 무섭다는 것 2렙이 됐다는 것이다 판테온 2렙부터 개세다는 것이다 저 콤보 맞으면 너덜너덜해진다는 것이다 쫄보일 수도 있다는 것 쫄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판테온이 뛸 때 뒤로 쓱 2로 긁어버리면서 빠져나가라는 것이다 그럼 제풀에 제가 속는다는 것이다 혼들이 깔짝깔짝 잘해준다는 것이다 날라 올라갈 때 2를 뒤로 쓰라는 것이다 그럼 판테온 스턴 걸리면서 땡겨지는게 그릇받 오 오케 사람이면 케이틀린한테 박았을 것이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동네라는 것이다 케이틀린한테 안박았다는 것이다 아 여기 좀 약간 이상한 동네라는 것이다 땡겨왔으면 바로 W받고 하면 되는 것인데 판테온이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다 더보라는 것이다 개첨한다는 것이다 잡아달라는 것 잡아달라는 것 바보라는 것이다 바보라는 것이다 아 파이크 느낌 있다는 것이다 아 파이크 느낌 있다는 것이다 두 번 땡겨서 존재감 어 존재감 발휘했다는 것이다 빨리 일고싶다는 것 빨리 와우 좋았다 개패기 세이크 쎄 쎄 공격하면 개팰 것 같은데 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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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문어 대기 오케이 땡기는거 너무 느낌있고 오케이 하나 먹어주고 앞으로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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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폐다가 어 갑자기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이다 어 이가 빠진 판테온 이가 빠진 판테온이라는 것이다 갑자기 창을 날린다는 것이다 이쪽은 4렙이라는 것이다 안 맞는다는 것이다 루시안도 뭐 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 언제 저기까지 왔는지 나도 몰랐다는 것이다 오 지켜냈다는 것이다 오 타워 개팼다는 것이다 판테온 지금쯤 개욕먹고 있을 것이다 어 살려냈다는 것이다 살려냈다는 것이다 원디를 살려냈다는 것이다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것만큼 대단하다는 것이다 치미크보다 잘한다는 것이다 장인이라는 것이다 다 살려낼 것이라는 것이다 정글이 왔다는 것이다 아까 연기한 거라는 것이냐 원디를 살리면 된다 살리면 된다 저쪽도 정비를 가져야 정비 타임을 가져야 될 것이다 오징어 오징어의 폭발 개구리 와 진짜 개쎄다 진짜 양배추 머리 개구리 아 미쳤다 와 두드려 맞는 것이다 투투 미쳤네 그냥 대놓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혓바닥으로 그냥 개패면 혼난다는 것 스스로 질책한다는 것 질책한다는 것이다 남은건 바텀 밖에 없다는 것이다 히..바텀 캐리가 나와야될 것이다 CS CS 비교 원딜 CS 비교 33대 39 스스로 오케 역구리라서 판테온 아프게 맞았을 것이다 자꾸 어 방패를 든다는 것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괴롭힌다는 것 굿 딜교라는 것이다 오케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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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테온 개차 맞고 오오 판테온 오오 방패 어 갑자기 갑자기 나도 아프기 나도 아프기 나도 아프기 을이딜교 을이딜교 우리네 정딜교 오케이 너도 손해 많이 봤어? 나도 좀 봐줄게 물속에 들어가면 비가 찬다는 것 물속에 들어가면 비가 찬다는 것이다 어 저거 어 집에 갔나? 집에 갔나? 오케이 안갔다는 것이다 정글이 안보인다는 것 정글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정글 아까 보니까 좀 느낌있었다는 것이다 비예고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루시아는 집 갔다는 것이다 척구 W2를 한다는 것 응 그니까 이제 판테온의 메커니즘이 집공이 W 키자마자 평타를 3번 탕탕탕 때리는데 그걸 안쳐가지고 집공이 발 안터져가지고 그게 안나온다는 것이다 안싸운다는 것 루시아 오케이 탈진 탈진 쓰고 탈진 많다는 것 어? 집 가면 이거 타워 뜯기는데? 집을 가겠다는 뜻 어? 안맞았고 갑자기 판테온이 와가지고 어? 갑자기 판테온이 와가지고? 집을 가고 싶은 케이틀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 때린다는 것이다 집으로 간다는 것이다 미드 미드 들르기 집에 못갔다는 것이다 아 또 갑자기 귀환을 취소해서 다시 또 간다는 것이다 아 저기 또 비비고 비비고 저기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6레벨이니까 6레벨이니까 이제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을 것이다 마스타이가 바다 드래곤을 먹었을 것이다 5대2 지금 현재 5대2 왜 이걸 샀을까 어 와드 점수는 2개 어 주굴켝고 5레벨이라는 것이다 5레벨이라는 것이다 5레벨이라는 것이다 지금 가면 개팰 수 있을 것이다 어어 어어 용기내라는 것이다 어? 파이크? 궁극기? 와... 미쳤다는 것이다 파이크의 그 작살이 어? 백발백중이라는 것이다 비애고가 왔지만 피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역관광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애고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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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오 뒤로 들어서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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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아 탑 죽고 마이 죽고 난리가 났다는 것 미쳤는데 좋고 좋고 이 위로가서 위로가서 집에 간다는 것 음 열매를 먹는다는 것 집에 안간다는 것 어 미드? 미드를 찔러 보겠다는 것 어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가 갑자기 자기 근처 지나가다가 꼬물꼬물 소리가 들리니까 어 뭐야 파이크잖아 하고 미드에게 이미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것 니코가 웃는다는 것 졌다는 것 비비고 보다 고향만두가 더 맛있다는 것 누가 훅는다는 것 자단을 한다는 것 흠줄이 났다는 것 일라오이 자 케이틀린 혼자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케이틀린 이상한템을 샀다는 것 흠 시감카르 같다는 것 탑이라는 것 양배추 머리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응? 탐캔치 머리에 양배추같이 생긴거 알고 있었어요 봐봐 탐캔치 봐야된다는 것 탐캔치 없다는 것 탐캔치 가보라는 것 오오오오 미쳤다 미쳤다 판탱 뒤췄다 와아아우 잘한다 어 잘해 어? 잘해 마스터잇 Rutger olm 오오오 어 좋아좋아 봐봐요 어 갑자기? 양배추 양배추 머리 양배추 머리일 것이다 어 파이크 느낌 있네 안으로써서 아직 집에 안갔다면은? 아직 집에 안갔다면? 와드 아 하면서 바로 미드 찌르기? 미드 찌르기? 궁이 없다는 것 아 궁이 없어서 안가기? 마이가 가기 마이가 가기? 와드도 있고 와드도 있고 아 와드도 있고? 케이틀린 케이틀린 혼자 있어도 잘한다는 것 마나도 없는데 마나도 없는데 욕심을 낸다는 것 이속 증가의 효과로 힐을 쓴다는 것 서로 전멸 뽑았다는 것 서로 전멸 뽑았다는 것 얘가 가면 나 혼자라는 것 누가 알겠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 오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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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미 이속 엌 엮 엇 엇 엇 엇 엇 엇 아무도 안 보는 것 엇 엇 엇 오 오짓말 안올 아 이케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온다는 것 믿음 안된다는 것 엇 렌즈 피고하다는 렌즈도 한번 돌려보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거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거 갑자기 오오 느낌있다 느낌있다 안쪽으로 했어야 됐다는거 판타형도 좀 이상하다는거 오오 저렇게 해서 빠져나간다는거 파이크로 변해서 잘한다는거 오오 비비고 비비고 느낌있고 어어 어어 사도류 사도류 잘한다는거 핫찌라는거 아론파크 핫찌라는거 육도료 육도료 간다는거 루시안한테 혼난다는거 오오 느낌있다는거 미드 한번 찌르고간 찌르고간 찌르고간다는거 개구리 개구리 두명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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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고 비비고 왕교자 케이틀린 얘네 또 집간다는거 집간다는거 몰락한 왕교자 비비고 왕교자 하나도 안몰락했다는거 파텀은 하하 라인 이 교대 갔다는거 하하 김씨 갑자기 둘이 곁친달에 김씨 몰랐어? 이번달부터 바뀌잖아 하하 둘이 만난다는거 라인이 만난다는거 교대를 해야대 삼태원 준비하고 있다는거 어.. 쭈구쭈구로 김씨 이번주 내가 주간이여 큰일이 났는데 하지만 파이크는 기동력이 좋다는거 혼자 루시아를 한번 노려볼수도 있다는거 하지만 뒤에는 비벼고가 있다는거 갑자기 위로가려다가 안간다는거 와드만 막았다는거 판테온이 당당하게 당당하게 걷고있다는거 당당하.. 졌어요 이제 얘 또.. 어? 미쳤네 미쳤네 밀었다는거 오.. 했다는거 케이틀린 어?! 개구리 와오! ㅋㅋ 오오오오 corte 달콤하죠 달콤하죠 오 오오お 야미 오.. 좋아요 gado fig 3킬,1데스,3어시 미쳤다 skill 파이크땜에 다 터진다 이거 내가 보니깐 터지죠 엄청 세가지구 터진다 터져 자발? 드왕 자발 드락사르 드왕 이상하다나 루시안 개졌는데 루시안은 이게 한탄대 오 뒤에 판테온 뒤졌다 너 뒤통수 뒤통수를 보였다는거 하지만 두꺼비 꺼비두 왔다는거 비에고랑 꺼비두가 한다 비에고랑 꺼비두가 어어 일라오이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 지나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와줘 꺼비도 그리고 갑자기 돌아와주고 플래시를 빼 두꺼비가 가짜 두꺼비한테 아이에를 쓴다 그리고 둘이 갑자기 1대1 아이가 흠 힘의 균형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 하지만 바텀이 바텀 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바텀이 제일 상황이 좋다는 것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 파이크쇼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 미쳤고 루시안이 혼자 큰다는 것 몰래몰래 파이크 사실상 켈타스라는 것 저 세개의 구슬이 1분 전부터 있었다는 것 어 못 맞췄다는 것 판테온이 판테온 쟤 방패 드는게 습관이야 그냥 3개 구슬이라는 거 이거? 아 다 안 써도 돈은 아니고 어 휘를 써야 되는데 방패를 써 저 판테온은 맞아 와드를 가지러 간다 템도 사오고 템도 사오고 큰일 난다 캡틴 아메리카 판테온 나오면 멋있겠다 큰일 난다 자꾸 미드에 온다는 것 리드로 온다는 것 501 개구리 뭐야 저거 쟤 쟤 뭐야 오오우.... Council 아 피서 방 장치도 못한다는 건 상체가 망해서 조이는 전멸 막 써도 된다는 거 가짜 파이크 예예애애앰 어 예에 거문 하나 어바 거문 하나 갑자기 적진에서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건 아~~ 응 바보라는거 오오 오오 오 가짜 힐 가짜 힐 썼는데 저거 눈 돌아가서 따라가면 죽고 말아요 죽고 말한다는거 야 파이크 확실히 고수다 망는다는거 마너 없는데 마너 없는데 혼났다는거 혼났다는거 망했다는거 얘도 없다는거 쟤도 없다는거 침착맨식 던지긴데 마너 없다고 말 안했으면 안했을텐데 그니까 정보를 그렇게 많이 습득하지 않는데 모르는게 약일때도 있는 미안하다는거 침착맨식 던지기랑 양배추 시나리오가 같다는거 양배추라는거 투투 거비.. 거비 모양 양배추였어요 사실 투투라는거 강의 폭군이라는거 자꾸 여기있다는거 개구리 히틀리는 마인드를 혼난다는거 그럼 직박이형이 양배추에요? 그쵸 그쵸 그쵸야 16대8 파이크만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파이크는 와우 오 갑자기 피했어 와 미쳤다 오오 변신 때문에 못맞췄어 큰일났다 그냥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갔어 비에고가 아무런 CC도 맞지않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냥 쭉 갔어 빠져나갔어 죽지말지 나 거의 탕민줄 죽지말지 불멸의 영웅 개 멸했는데 개같이 멸망 마이 느낌있어 느낌있어 썰에는 아무도 안올린다는거 파이크 어느새 344가 됐네 파이크같은거 진짜 잘못하면 아차 싶으면 저렇게 돼 맞아요 몸이 너무 약해 얘도 잘 컸다는거 갑자기 루시안도 잘 커버렸다는거 큰일이 이런거 바보 힐러우이 위험한데 오케 케이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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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렙인데 14렙인데 못이겨? 14렙인데 개 망했다는거 일라유보다 레벨이 높다는거 패면 패는대로 딜이트로 와우 와우 역시 문어라는거 와우 와우 역시 문어라는거 와우 탐켄치 왜 안아파 양배추 근데 일라오에 궁썼을때 탐켄치가 먹어버리면은 그 궁극기 시간대 궁극기 없어져요? 아 그 궁극기 시간대 효.. 그 효과를 못하네 와우 미쳤다 탐켄치 안달어 신났다 그냥 이제 602 910 912 신이 난단계 써렌 써렌 신이 난단계와 경 못이겨 마음의 차인 써렌이라는거 항복 항복 이렇게 누르는 사람 처음보 이거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눌러요? 슬래시 투표 슬래시 FF 한번도 그렇게 안해보 음 할모함이 다들 없다는 것이다 아 이건 초반에 되게 그 바텀 캐리가 나올 뻔 했는데 다른 라인에서 좀 망가진 게 좀 커가지고 좀 힘들었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셨죠? 양성우씨의 그 실력은 오히려 여기서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다 패배라는 것이다 심청매의 팀링이라고 했네 화장실에 입고 갔다가 오케이 동명이인이었다는 것이다 아 내가 하면 그거 든다는 것이다 귀 좀 봐야 될 것이다 치미크를 한번 보여주라는 것이다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기가 가렵다는 것이다 썹소리도스 커맨 이 사람은 노틸큐만큼 다른 노택에서 줘봐 노틸큐가 이만해요 범위가 그 대신 노틸도 잘 맞아 등치가 실제로 일주일이 어디다 대신 노틸큐 노틸큐 고고 이번엔 어떤 캐릭터를 할 것이지? 이번엔 어떤 캐릭터를 할 것이냐 뭐 줬음 브론즈 4라는 것이다 실버라고 하지 않았나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실버라는 것이지 브론즈 실버라고 했어요 브론즈 실버 브론즈 실버면은 브론즈 한 2...까지가 좀 저도 맞는데 브론즈 4라는 것은 아이언브론즈라고 소개를 해야된다는 것이다 배치를 봤는데 개판을 줬다는 것이다 배치를 파이크로 봤다는 것이다 이번에 뭔가 보여줄 것이다 아브락사스라는 것이다 아브락사스라는 것이다 이번엔 어떤 서포터를 보여주실 예정입니까? 렐 사미라를 한다면 사미자라를 한다면 렐을 할 의향이 있다 렐 오 렐 아 레오나 부담되죠 가짜라는 것 이거 보면 뭐가 좋은가요? 룬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안봐도 알아서 골라질텐데 하루종일 세나임 블리치로 해놓으면 알아서 되던데 그거 안 바꿔도 일을 안해요 이 블리치는 왜 그러지? 일을 안하는 블리치 내가 옛날에 깔고 안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업데이트를 해야된다는 것이다 이건가? 어? 이거 나네 그냥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내가 불러주겠다는 것이다 내가 이쪽에 있을 때 불러주겠다는 것이다 오 나는 이 전담반이라는 것이다 나무꾼 제가 뭐 서포터 뭐 시작도 전부터 혼났다는 것 응 서포터 뭘로 할 것이냐 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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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보고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나무꾼 삐졌다는 것 싸우지마 서포터 순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블리치가 압도적인데? 블리치 블리치? 공룡 블리치? 두마리 공룡 블리치 블리치? 블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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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치는 어 제일 많이 쓰는게 이제 여진 철거 여진 철거 철거 해도 되고 생명의 샘 해도 되고 불닭 에니비어 메ания 에니비어 서포터 신데? 처음꺼에다가 두번째꺼다 마녀감아서 블리츠크랭크란 왜이렇게 스킨은 되게 많이 샀네 네 아 이거 갖고싶었어요 승리의 블리츠크랭크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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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아야지 스킨 많으면 좋지 초가스 초가스였어요 사실 뭐가 서포시 아아 초가스 서포트 초가스 땡겨가지고 해버리면 좁혀버릴 수 있을 것이다 베인 초가스가 더 무섭다 자 고대유물방패대 강철억개 보호대 어떤거를 철억개 있는거 패시브 버리는 서포트를 왜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초가스가 이제 막타를 칠때마다 만화와 피가 회복이 되는데 서포트는 저 패시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일을 안한다는 것이다 일을 안한다는 것이다 다들 일을 안해 다들 일을 안해 그럼 이거부터 하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와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여기서 대기를 탄다는 것은 위험요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음 안가면 혼자 여기 있다가 죽은 다음에 날 혼낼 것이다 아 여기서 여기서 상대방 대충 보일때 땡겨서 근데 땡겨서 때리고 보내주면 되는데 풀쓰고 따라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왔다는 것이다 오! 왔다는 것이다 럽체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냥 가고 싶다는 것이다 갑자기 탈지나 걸려가지고 아프다는 것이다 갑자기 내가 더 괴롭다는 것이다 갑자기 내가 더 괴롭다는 것이다 힐까지 했다는 것이다 럽체에 걸렸다는 것이다 사망했다는 것이다 사망했다는 것이다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 아... 망했다는 것이다 풀을 뺐으면 돌아서 나와야 된다는 것 왜 뒤로 뺐어 형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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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맞춘 다음에 할게 없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케이틀린이 땡기면 안 됐다는 것이다 비볐으면 된건데 캣틀 풀 빠지고 바로 돌아서 써야됐다는 것 그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번 때려야 된다는 것이다 오케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다 좋았다는 것이다 베인이 먹었다는 것이다 베인 바보 어? 어... 집에 안 가지 안 갔고 위에서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풀 빼고 2랩을 찍었어야 베스트였다는 것이다 오! 걔 집 갔다 왔네 초가스 초가스 그니까 이제 저 누구야 케이틀린이 저렇게 저렇게 하네 오오오 또 걸려? 또 걸려? 어어? 초가스 뭐 뭐야 무당이야 뭐야 어떻게 저렇게 맞춰 맞출 수 있죠 베인 오 베인 오 사거리를 극복하고 굴러서 한 대 쳐버리고 CS먹을 때 한 대씩 툭툭 칠 수 있는데 안치고 어 저렇게 한 대씩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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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히려 분리치료놀임 툭툭 오 미쳤다 미쳤다 광벽공 미쳤다 야 이건 진짜 잘했다 벽공 각가지 딱 봐서 베인이 연기할 수 있게끔 어 베인 신났어 이제 원거리 이제 자기 말고 없으니까 막 신났어 이제 막 베인 느낌있죠? 베인 느낌있어요 하하 미쳤다 매드라이프일것이다 자 왕 왕하나 먹고 어 왕먹고 내가 이거 말해줘도 되나? 위에서 내려온다 뭐 말해도 되나? 내가 맵을 봐주면은 안되나? 안되죠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뺄 수 있었을 것 눈대리 눈대리 보통 뭐 가르쳐주는거 아니 그 뭐 강의영상같은거 보면 뭐 알려주지 않나? 뭐하나 더 사고싶어요 이것까지 응 기다렸다 살 수 있다는것 잭스가 해냈다는거 애니비안 야 미드씨에서 똑같네 어 블리츠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었노 어 갈까맞까? 갈까맞까? 신경전 신경긁기 신경긁기 블리츠식 신경긁기 앞으로갔다 뒤로갔다 앞으로갔다 뒤로갔다 칸 한 대 맞고 한대 맞고 두대맞고 세대맞고 네비맞고 덧밟고 미치고 팔짝뛰고 때리고 평타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뭐 하지만 저 띄우는 게 만화를 엄청 많이 소모한다는 거 오오 벽궁 그냥 벽궁이 안 된다는 거 미니언이 너무 많다는 거 초가스 저거 되게 쓴데 저거 미니언이 너무 많다는 거 오 오히려 전멸에 빠졌다는 거 미니언이 너무 많았다는 거 허튼 짓을 했다는 거 허튼 짓을 했다는 거 제대로 끝자락에서 끌었는데도 안 된다는 거 저거 진짜 잘 맞ha 근데 무의미하게 저렇게 맞춰서 뭐해? 온딜이 멀었다는 거 아냐아냐 초가스 초가스 이거 멀리서 맞춰서 보여 0 0 0 0 0 가져 못 가져 어? 못 잡았어? 못 잡았다는 거 못 가져도 힐 힐이 빠졌고 또 한 번 또 한 번 땡기면 이거 나온다 만화도 없다 그림 그리자 그림 그리자 쟤네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 응 오오 없어 또 밟기 또 밟기 어 안 걸렸어 걸렸으면 큰일날 뻔 안 걸렸다는 것이다 만화가 저쪽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싸우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없다는 것 이쪽은 한 명만 없는데 저쪽은 두 명이 다 없다는 것이다 흑흑흑 휩 끌고 죽을 수도 있다 봐봐 저런거 저런거 의미가 있어요 쟤네가 덮쳤으면 됐는데 분리쳐 그럼 전멸 빠지는데 얘가 이게 지워지면 네가 여기가 왔을 때 근데 위험하다 없다는 것이다 없다는 것이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끌면 죽는다는 뜻이다 냠냠냠냠 냠냠냠 풀피라는 것 막 다 계속 먹네 아 저기에 있구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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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원산 똥 많이 맞았다는 것 응 뭔가 해내고 싶은 베인 와아 블루치한테 쫄아서 다 다 빠지네 블루치한테 쫄아서 다 다 빠지네 뭐 베인이라서 되게 점점 강해진다는 것 CS도 더 많이 먹었다는 것 애매해 애매해 케이틀린의 중반이 약하다는 것 용 용쪽에 와드하고 오 핑화를 두개 샀다는 것 갑자기 그냥 내려왔다는 것 애니비아도 내려왔다는 것 그냥 내려왔다 용은 음 저걸 먹어야겠다는 것 용을 먹겠다는 것 워웍은 나 그냥 전력 먹을게 나눠 먹자고 싸인을 보냈다는 것 안 먹는다는 것 근데 가는 척 가는 줄 알았는데 백스한테 갔다는 것 못 잡았다는 것 못 잡... 못 잡았다는 것 잘 끌었는데 잘 끌었는데 못 잡았다는... 그래도 집에 간다는 것 응 용을 먹을 수도 있는데 와우 베인... 티어는 브론즈 사이입니다 전력 옴 염 어 뭐야 초가스 여는 그래서 막 남발했나 초가스의 눈물 강해 오 좋아 오오 서로 서로 스킬 오오 고구마 두개 그거도 못잡는다 만화가 볼 수 없다는거 케이틀린 저런식으로 스킬을 뺀다는거 염염 염염 염 우와 혼났어 혼났다는거 초가스 포킹초가스 포킹초가스 신발 뭐갈까요 신발 신발은 그거 헤르메스 초가스 개쎄 애니비아 스턴 저거 스턴 근데 저 뛰는거는 상관없네 하얀거 사야되는거 아니에요 우와 홍순이 목욕세트 못잡아 홍순이 목욕세트 아 늑대가 잡았다는거 아 슬로우가 많아서 신속신을 사라고 함 하얀색 뭐야 왜 업그레이드신이 있음? 이거 보고 찍었는데 뒤에꺼는 아 좀 커스텀함? 네 커스텀 아 신발이 비스켓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 잘못 찍은거임? 그쵸 애니비아 고고고 고고고 야아 12대8 포탑방패가 소모되고 지금 트런들이 미친듯이 미네 오 땡겼어 아 그래도 바다의 드래곤 지킴 오 여기서 한 2등 개많이 받다 여기 이게 왜그러 왜그렇게 됐다? 블리츠가 땡기면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잉측시 어 살았어 살았어 이야 미쳤다 12, 12까지 왔다 그리고 트런들까지 잡았다 탑에서 트런들이 죽으면서까지 타워를 밀음 흐흐흐 잘한다 저렇게 안달복달하는 원딜 무서워요 아 우워 야 다 매긴다 다 매겨 이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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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제대로 끌었다 제대로 미쳤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미쳤다 미쳤다 와 전멸 써가지고 기절시키기까지 그거 하면 죽어요 아니 베인이 전멸 전멸시킨 전멸하는 거를 계산해서 격궁 지켜버리기 두더지 와 와 와 워웍 사망 바보 근데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더 할까 탑 탑은 그냥 한정없이 미네 한정없이 그냥 집을 안좋아하는 원딜 딱 절아 입만 쓰네 트런드런 아 좋고 신석신 신석신 난리가 났는데 탑은 여기도 아무도 안가봐 덩 야 백스 사망 백스 사망 백스 사망 백스 사망 어? 첵스 갑자기? 갑자기 왜 첵스 왜 테를 어? 어? 공룡한테 헐 어? 하지만 블리치가 와준다는 거 크아 미쳤다 야 직스 쓰다 하지만 야 테를 써서 싸움을 해줘서 2대1을 또 따버리고 잘한다는 거 잘한다는 거 야 아 뭐 어딜 온 거 가요 모험 모험 저것도 먹고 저것도 밟고 두더지 둥지 오원 개꿀 아 씨 와 씨.. 백.. 와 공포 미쳤다 와.. 크.. 미치.. 잭스 막 설치는데 진짜? 개센데? 야.. 제대로 끌어들었다 야 미쳤다 미쳤다 베인 미쳤다 야 이거 이기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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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끝났다 백스가 공포를 해가지고 빨아들이고 자기는 유희가 버리고 잘한다 스킬샷이 좋다는거 스킬샷이 좋다는거 트런드.. 트런드이 없다는거야 용.. 용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쵸 트런드 잭스 진짜 세다 오! 집.. 워드.. 워드.. 다들 지금 술렁술렁 큰일났어 아까 판을 보고 절대 질거라고 생각했는데 왜왜왜 다들 ㄴ드.. 귀환이 늦었다 아.. 귀환이 늦었다 그서.. 용을 줄 수 밖에 없다 defense 잭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뭐..왜 여기 딴짓을 한다 와보.. 잠푸.. 멜 mir到 또 가까이 간다 잭스가 돌리고 있는데 가까이 간다 미쳤다 그냥 찢었다 태원들도 모험 여긴 브런지 4라는 것이다 저걸로 안급한데 웃음표도 찍는다 이날에 뭐 미드 밀고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냥 되는대로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 오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아싸 빨리 밀고 간다 또 위로가 가서 트런드를 잡아버린다는 것이다 잉측씨 오오 피하고 드리프트에서 피하고 이거 해? 응 이거 해요 이거 해? 응 이거 해요 오오 피하고 드리프트에서 피하고 안온다 크아 얘가 뭘 기다리고 있어 트런들이 뭔가 철거를 하려고 한다 일로 올라갔던 애가 일로 갔다 쎄다 흠 흠 평타를 계속 때려서 미드를 밀어주고 흑흑 어 근데 여기는 이제 또 그 저티어 부실골 부실골 부실골에서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몇 번 던져가지고 혼자 던지면은 이상하게 비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런들이 계속 타워 개수를 이쁘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페인엄크 1분전 허가 잔뜩 났다 흠 블루 앞에서 블루 안주는 잭스 블루 때문에 게임 터진다 아 잭스 vs 백스 아 아니 거기 그만 얘네는 잭스 잭스랑 백스랑 싸우고있어 잭스와 백스 백스가 이겼다는거 와우 공포 미쳤다는 것이다 끝났네 끝났네 오 케이틀린한테 또 날라가서 두드려 맞아 어 케이틀린 아직도 못 잡았네 그냥 이거 밀고 오라는 것이다 바로 또 용? 상상도 못하는거 응 페인이 오더를 해요 응 트란드를 오 잉트 오 오 오 흐흑 벽까지 챙긴다는 것 바람의 드래곤을 처치했다는 것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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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이야 케이틀린 잡고 붕을 쓴다는 흐흑 흐흑 오 벽치고 하지만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다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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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는 동안 다잡는다는 것이다 야아 베인 미쳤다 구겨넣다 구겨넣 구겨넣다 다잡았다 구겨넣는다는 것이다 미쳤다 미쳤다 아 구겨넣는거 미쳤다 와 씨 트란드 막으러 가기만 해보래 흑 아 승급전이면 던졌는데 오오오오오오오 강제로 밀어버리면서 1승 와아 자 중간에 코너 속에 코너 잭스 백스 블루 대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잭백블루 네 데인 아저씨 백인 아저씨 강동구 베인 아저씨 아 좋습니다 와 브론즈 3단계로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양성호씨의 롤 대전은 충분히 실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측결과 와 29% 1대 1대4였어요 아 29% 아니다 1대3 3배 승패 아 나눠졌다는거 자 그러면은 이제 노노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배워봐야 배워봐야겠죠? 노노그램 흫 흫 자 이거는 로그아웃하고 자 이것도 끄고 pembo 쓰읍 흛 블리치도 종료하고 어어어 Cloud 이외οι Beijing 자 사실은 갈꺼에요 자 마무리 인사하고요 가죠 숙제는 10개는 뻥 아니니까 이외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감을 말해야죠 노노그램 재밌었구요 네 노노그램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you so much